어... uren씨 dar rail 오, 세다 진짜! 착한인 것 같아, 근데 아 이거 약간 키스보다 좀 이렇게 이런, 이렇게 뭘 성장하는 거야? 아, 이거 해봐. 감정했어. 손아를 어떻게 해줘, 내가. 왜? 진짜. 해줄 수가 없어. 손아 지금 어깨 타고 있잖아. 지글지글 타고 있잖아. 빨리, 빨리 연기나. 선크림 발라줘. 손아의 머리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줘. 섹시하게 섹시하게. 그렇지. 좋아, 좋아.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어떻게 해? 아니, 빨리 해. 몰라. 뭘 또 신혼여행 와서 이런 걸 부끄러워해. 어떻게 해, 몰라. 야, 느끼지 말고. 야, 느끼지 말고. 왜 이렇게 해.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어, 형님. 아, 참 쉽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그래. 이리로 와봐. 귀여워, 귀여워. 다리. 다리. 몰라. 아니, 뭐 몰라야 신혼여행이 왔는데. 그렇지. 여기에? 어떻게, 모르겠어. 부드럽게 최대한. 뭐야, 손 짜고. 손 짜고. 어때? 어때? 느낌 좋은데요? 시원해요. 남편이 이렇게 해주니까. 왜? 부끄러워. 왜 이렇게 빨개졌어. 왜 이렇게 빨개졌어. 목까지 빨개졌어. 뭐야. 뭐야. 그래. 뭐야. 그래, 그럼 나도 발라줘. 그래, 너도 발라줘야지. 난 이렇게나는 안 해. 그럼 어떻게, 오빠. 이준석 빨간 거 봐봐. 형, 알지? 나쁜 남자 스타일인 거. 나쁜 남자 스타일인 거. 나쁜 남자, 대체 어떻게 발라요? 아니. 야, 봐봐. 야, 저거 무슨 스킨도 아니고 저걸. 5시간. 5시간. 강아지 목욕축이야. 왜 이래.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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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워. 만세. 아, 거기도 발라주려고. 거기가 언니. 겨우 언니. 다 안 발렸잖아. 괜찮아. 안 발렸잖아. 뭐라고. 아니야. 왜 그래, 언니. 야, 진짜 공원 발라. 아, 왜 그래. 아니, 타잖아. 아니, 타면 왜. 다리 타잖아. 그래, 타잖아. 다리 타잖아. 아니. 가. 가. 이거봐. 유패 차요. 오! 왜 미는 거야? 오빠, 이거 이상해요. 왜 미는 거야? 왜 미는 거야? 왜 미는 거야? 오빠, 이거 이상해요. 애견 샵에 애견 목욕 시키는 거 같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아, 누라도 발라줘. 그래, 언니도. 이렇게 둘러서 앉으면 되겠네. 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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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려야 된다, 아니야? 내가 가려줄게. 우리 깨끗한 거 아니야? 말퉁, 말퉁. 다 발랐어? 알퉁, 이게 사람처럼. 오, 우. 이소룡 선배님. 아, 웃다. 아, 웃다. 아, 웃다. 와, 웃다. 와, 웃다. 아, 웃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